이 hop은 레피타임이 줄라구야 유니우 정상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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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저거 아니에요 한참을 지금 고민해봤어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일까 단순한 니 요리 한 거 같은데 이미 나는 너를 지금 내가 나보고 있잖아 빛이 돌던 맘에 너에게 나 홀려 답답해 왜 나를 누가 어울려 너의 바디라인 넘치는 내 우리 둘이 나란 너를 위해 나 그게 나를 꿈에 더 매일이 너를 봐서 너를 지는 내 올리리 거듭하지 않게 내게 와 baby 이 기다림은 진학실 이미 나에게 높아진 거야 나를 보고 있니 대체 넌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말해줘 너 솔직하게 내가 웃판하게 넌 망설이지 마 넌 넌 넌 널 보여줘 더 뻔뻔하게 날 걱정 못하게 망설이지 마 눈치 보지 마 Don't lie 날 보면 내 눈이 부셔나오는 feeling 내 맘이 궁금하잖아 넌 넌 시크릿 this time 어느새 내 맘이 빠져들었어 이제 망설이지 마 멈춘 보지 마 Oh no 이런 내 감정 숨길 수 없는 걸 특별한 이 순간 지금 속에 완벽한 걸 땜들이 더 끝나버리니까 두려워져 서둘러 지금이 그래 눈을 맞추고 어서 말해 baby Hey girl let me talk about it 지금 느낌이 와 날씨도 굿디 핑계는 통하지 않아 그만 뒤늦게 내게 와줄래 girl 내가 갈 테니까 너는 뒤에 만을 닿아 두 손과 깍지를 껴 내 주머니에 넣어봐 맞춰서 돌아가 빈아 이 밤이 너끼로 빠진 거야 나를 덧붙인 대체 넌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게 말해줘 너 솔직하게 내가 훅 반하게 나만 망설이지 마 넌 넌 넌 넌 널 보여줘 더 뻔뻔하게 날 꼼짝 못하게 망설이지 마 눈치 보지 마 또 나 헷갈리는 너의 눈빛 작은 일손짓 좀 너와 대체 모르겠어 보통 내 맘은 너의 생각뿐 너를 망설여 내게 너인걸 오우 덥스탭 넌 넌 넌 넌 널 보여줘 내게 말해줘 너 솔직하게 내가 훅 반하게 널 망설이지 마 넌 넌 넌 널 보여줘 더 뻔뻔하게 더 뻔뻔하게 날chiefchat 못하게 낯설이지 마 눈치 보지 말고 널 너를 보면 내 unity 퀘스트 마지막으로 퀘스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중앙팀 수고 많으셨구요 감사합니다 의진 군 역시 그냥 오늘 여유가 넘쳤고 전 눈빛이 너무 좋아요 눈빛도 오늘 너무 좋았고 의진이는 자기의 무대, 자기 파트에 어마어마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브레이크 다운이 원래 없었는데 아주 신의 한 수였어요 브레이크 다운이 역시나 그 의진 군이 앞에서 센터에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팀 낸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보여주시죠 이야, 의진 군 이야, 의진 군 진짜, 진짜 고생 많았어, 진짜로 진짜 고생 많았어 이건 군 일단 저한테는 이번 무대가 대현이하고 같이 하는 게 되게 그래서 좀 뜻깊었는데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이상하고 좀 많이 무대에 서고 싶어요 오늘 아주 멋있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, 진짜 고생 많았어 네, 아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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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기뻐서 좀 우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려고 결심한 것도 무대로 올라가고 싶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를 풀려고 나왔는데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찼고 설렜고 그래서 이번 미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녹음도 해보고 무대도 같이 준비해보고 후회 없어요, 진짜 알ámite plan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疑